내 이름은 블루야! 속에는 생략할게!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! 인어공주일 확률 98% 강랑에서 결투할 때!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소개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? 해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!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! 퍼플승! 내가... 벨벳하라니! 블룸이야! 블룸이야! 내 스크레이닝 능력과 똑같아! 유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! 우리 공격은 안 통해! 블루를 찾아야 해! 바리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 블룸이 나설듯!